여자친구 분 데려다주시고 집에 갈 때 그 잠시의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황극으로 표현하자면 어 자기야 즐거웠어 잘 가고 내일은 또 뭐 딱 재밌는 일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어 어 근데 너무 헤어지기 싫지 않아 나도 그래 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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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안고 뭐 뭐 뭐 이래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나 돌아가는 길이야 참 멀기도 하다 네 품이 아닌 난 쓸쓸하기만 해 오늘은 왠지 겁이 나 네가 꿈일까 봐 혹시라도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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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나버릴까 없어져버릴까 이렇게 나 지금 lonely lonely you 내 곁에 있어줘 날 귀찮게 해줘 나 지금 lonely lonely you you 내가 더 좋아하나 봐 그렇게 됐나 봐 네 품이 아니면 불안하기만 해 오늘은 왠지 겁이 나 오늘은 왠지 겁이 나 전부 꿈일까 봐 혹시라도 혹시라도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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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나버릴까 달아나버릴까 없어져버릴까 이렇게 나 지금 lonely lonely you 내 곁에 있어줘 날 귀찮게 해줘 나 지금 only only you only only you on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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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on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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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사랑이라만 해버릴까 on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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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on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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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on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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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할까 다 말해버릴까 다 말해버릴까 이런 건 아닐까 이렇게 나 지금 lonely lonely you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널 감싸게 해줘 널 감싸게 해줘 on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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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내 곁에 대해 내 곁에 대해 내 곁에 대해 내이 내 곁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